연애의 정석의 후기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리섭은 안티가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티를 많이 거느리는 리섭이 무언가를 조작하면 안티가 까발릴 테니까 롱런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리섭은 사업을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리섭이 후기를 조작했을 리 없다는 겁니다. 리섭아, 너 혹시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보다 안티가 훨씬 많은 거냐? 이재용은 리섭에 비하면 안티의 규모가 졸라 작아서 안티 걱정을 별로 할 필요가 없었던 거냐? 그래서 삼성을 별로 투명하지 않게 경영하고 최순실 게이트에도 연루된 거냐? 그게 아니면 이재용이 리섭보다 훨씬 빡대가리라서 사업을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롱런하지 못한다는 걸 몰랐던 거냐? 그것도 아니면 리섭보다 안티가 훨씬 많은 이재용이 롱런을 위해 회사를 졸라 투명하게 경영했는데 이재용을 수사했던 검사들과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이 다들 쓰레기라서 누명을 씌운 거냐? 어디서 안티를 끌어들이고 꼴값이야? 자본가들이 안티 많다고 다들 투명하게 경영하고 자빠졌으면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겠냐? 리섭이 돌대가리이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리섭의 골수팬들 중 대다수는 돌대가리니까 이런 식의 혹세의 무민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상당히 똘똘한 리섭이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